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는 바이세스탠다드 신범준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제가 벌써 이 자리에 두 번째 서게 됐습니다. 토큰증권협의회장이기 이전에 저는 또 조각투자 발행사, 핀테크 스타트업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민의 직면에 있습니다. 아직 여물지도 않은 시장인데요. 아직까지 규제나 법제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비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기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기 힘든 건 우리가 하기 힘든 건 다른 회사도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의 이야기가 곧 또 업건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저희의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가감없이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작년과 그 이제 올해죠. 벌써 1년이 흘렀고 벌써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달라지거나 발전된 사항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입법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상품도 더욱더 다양화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이전에는요. 각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음원 플랫폼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자유롭게 상품을 발행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건강하게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별로 상품들이 몇십 개씩 발행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 현실을 좀 돌아보면은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에 거의 지금 10개도 되지 않는 상품들만이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각 회사별로 1년 동안 몇십 개, 수십 개씩 발행되던 상품들이 이제는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서 오히려 상품을 발행하기 굉장히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우리가 상품 발행하기가 어렵지?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기존에는 몇십 개씩 발행되던 것들이 왜 이제는 모든 조각 투자사들을 다 통틀어서 10개밖에 상품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함께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토큰 증권은 가상자산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규제되는 반면에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되는 엄연한 증권의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희는 여기고 있고요. 일반적인 어떤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실물 자산이 기초 자산으로 발행되는지 여부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상자산은요.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산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치의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큰 증권은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분율만큼의 권리와 그리고 의결권을 부여받으면서 수익과 배당, 이자 수익까지 이론적으로는 수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트렌드를 통해서 본 토큰 증권 산업의 발전은요. 저희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의 조각화, 조각의 증권화, 그리고 증권의 토큰화인데요. 지금 1단계 현물의 조각화는 너무나 잘 이루어졌습니다. 미술품을 쪼개거나 명품을 쪼개거나 한우 상품을 쪼개는 등의 이런 상품들이 지금까지는 잘 발행이 되어왔고요. 이제 2단계입니다. 조각의 증권화인데요. 조각 투자가 증권의 형태로 제도화되면서 금융의 편입이 이루어진 단계죠. 최근에는 이런 투자계약증권과 이런 비금전 신탁형 수익증권을 일컬어서 신종증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증권의 토큰화인데요. 기존의 주식이나 이런 채권 같은 기존에 우리가 조각 투자로 자산 유동화했던 비정형 증권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지분증권 같은 이런 정형화된 증권들이 토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거야말로 증권의 토큰화가 오롯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중에 지금 법안 발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이 발의가 되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면 내년이면 진짜 토큰 발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레리핑크 CEO 역시도요. 시장의 다음 세대, 증권의 다음 세대는 증권의 토큰화가 리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국채 역시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하는 사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토큰 증권의 마중물이 되고 있는 이 투자계약 증권 시장은요. 2009년에 첫 도입된 이후로 한 번도 발행이 되지 않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2년 4월이죠. 이제 이런 모든 어떻게 팔든 무조건 쪼개 팔고 나눠 파는 이 모든 것들을 증권으로 보겠다. 했던 게 이제 이번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지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 당사를 포함해서도요. 이제 국내 조각투자 업체들은 도산절연 그리고 투자자 예치금 분리보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증선위가 부과했던 엄격한 요건들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이 요건들을 충족함으로써 이제 제재면제를 받고 사업재편을 승인을 받고 투자계약증권을 온전하게 발행할 수 있는 회사들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어 근데 현재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업재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의 대부분은 현재로 미술품에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서의 한우 상품이 한 건 정도 발행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한 상품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초자산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그 역설적이게도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규제가 심해서가 아니라 바로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업계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규정 및 토큰증권 가이드라인만 이 단 두 가지에 의존해서 이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요. 이 관련 기업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결국에는 관련 입법이 빠르게 명확히 되어야 예측 가능한 저희 회사들의 준법 운영과 사업계획 수립도 가능해집니다. 국내에는 사실 토큰 거래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기초자산의 종류나 발행 방식에 따라서 보충성이라는 굉장히 큰 제약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충성 때문에 미술품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상품들이 발행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혁신구빙 서비스라는 굉장히 좋은 출구 전략이 있는데요. 현재 뮤직하우를 제외한 통과된 건은 불과 3년 사이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법제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21대에서는 아시다시피 법안이 폐기가 되었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빠르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와 금융위가 함께 합심해서 이 토큰 증권 관련된 법안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막상 법안 발의가 돼도요. 이제 각 상임위에 또 올라가야 되고 상임위의 소위원에 가야 되고 그 위에 법사위로 또 가야 됩니다. 법사위에서 또 소위원에 거쳐서 결국 본회의까지 가게 되면은 이 시간이 또 굉장히 질의한 나름의 시간이 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이에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이런 금융 선진국들은요. 이미 토큰 증권 시장이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이 법제화를 통해서 이미 상당히 진척된 바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에 금융상품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 상품이 발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미소 뱅크, SBI 홀딩스, 다이와 증권 같은 일본의 탑금융사들이 이제 앞다퉈서 지금 토큰 증권 상품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만 해도 지금 일본의 토큰 증권 시장은 벌써 1조 시장으로 넘어섰죠. 그런데 내년은 벌써 10조 시장을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법제화가 되어서요. 다양한 기초 재산들이 이 토큰 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드리자면요. 일본은 아직도 카드 사용보다 현금 사용 비율이 높을 만큼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금융, 새로운 금융에 대한 어떤 기술 도입이나 인식은 상당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는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투자 계약 증권은 주로 자산 유동화, 즉 현물을 쪼개는, 쪼개서 파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정형화된 증권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증권 같은 기존에 통용되고 있던 정형 증권들이 토큰화이지돼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차이, 시장의 어떤 확장과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법안 발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서 이왕이면 법제화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선 지금 현재 크게 저희 업계 개선 과제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총 세 가지인데요. 저희도 일본의 토큰 증권 시장처럼 빨리 이 시장이 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자산의 요건 개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토큰 증권 발행과 관련된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시장 확대가 총매제가 될 수,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그 신탁의 어떤 활성화, 신탁의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큰 증권의 유통 체계 개선이죠. 현재 투자 계약 증권은 유통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상 나와 있는데요. 이 투자 계약 증권도 유통이 가능한 방향으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현행의 투자 계약 증권의 투자 발행 방식은 다른 증권 발행을 통해서 사업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투자 계약 증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한동안 조각 투자 상품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것만으로 거의 1, 2년을 소요했는데요. 그 이후에 보충성이라는 것이 또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상품들을 발행하고자 하면요. 여러 가지로 막히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다른 금융 상품으로 있지 않은가. 이건 이미 증권 상품으로 있지 않은가. 이런 보충성의 요건에 자꾸 충돌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발행할 수 있는 상품들은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 계약 증권은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 즉 보충성의 요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 계약 증권 발행 승인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초 자산의 어떤 불확실성이죠. 이 보충성이 워낙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미술품이나 한우 정도로만 상품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이드라인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 가능한 자산군을 확대하고요. 이를 통해서 범주를 명확히 하는 노력들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신고서 절차 간소화인데요. 보통 한 기업이 IPO를 하면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상장 준비를 하며 증권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보통 300에서 500페이지 정도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곤 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하나를 발행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은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증권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률 검토 비용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분기 검토, 반기 검토, 법률, 회계감사 비용도 들어가고요. 각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발행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적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의 수익이 줄어들면요. 그럼 투자하지 않겠죠. 산업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점진적으로 고사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재편을 받은 조각투자 기업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어쨌든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기업들에 한해서는 패스트트랙, 프로세스 간소화 같은 절차들을 도입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산운용사, 실제 자산운용사들이 하는 것들처럼 신속심사팀이 좀 신설이 되어서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신속심사팀의 운영을 통해서 이런 심사에 대한 병목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증권신고서가 제출이 돼도요. 최소 심사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립니다. 여기다 정정요청이나 이런 수정 관련된 것까지 포함하면요.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최소 2, 3개월 동안 계속 이 작업을 하면서 하다 보면 1년에 각 기업당 발행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수는 진짜 10개 미만, 아무리 많아도 5개를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유통체계 개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가장 바람직한 저는 투자자 보호는 내가 투자했던 상품에서 언제든 엑시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진정한 투자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계약증권의 구조는요. 그 펀드가, 그 상품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기에 상품이 매각되는 경우는 있겠죠. 그걸 제외하면은 나의 의지, 자의적으로는 이 상품의 매각이, 이 상품에서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요. 장이 안 좋다고 느껴졌을 때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진정한 투자자 보호의 한 방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좀 빠르게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화적인 투자 한도입니다. 지금 이 토큰증권이 대략적으로 투자 한도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상에. 그런데 지금 다른 증권들이죠. 일반적인 증권들 같은 투자 한도가 없습니다. 같은 증권임에도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자본시장법의 어떤 통제하에 이런 엄격한 검증 및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품들이 발행되는 만큼 이런 투자 한도에 있어서도 진취적이고 완화적인 그런 태도로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이 두 가지를 다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이게 증권으로 불린다 하면서 저희는 사실 쾌제를 불리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막상 들어가고 나니깐 사전규제 사후규제 두 번의 어떤 규제를 받는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우리가 발행하고자 하는 우리 같은 사업자들이 발행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을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계약증권에 걸린 유권해석을 통해서 혹시 다른 증권을 통해서도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도 자체적으로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보충성의 요건이죠. 그리고 투자자 보호체계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지 물론 이건 기본적으로 다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계약증권 이 부분도 되게 좀 저에게는 반드시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계약증권으로 처음 발행되는 자산, 에셋일 경우에는요. 금융당국에 또 사전 문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미술품이나 그 다음에 희소성 있는 현물 그 다음에 이 외에도 기존에 발행했던 이런 상품 외에도 선박금융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커머스를 통해서 온라인 셀러들에게 자금을 동원해 줄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든지 다양한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사전 규제 단계에서 거의 다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하루빨리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전 규제를 넘어서 증권신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또 이제 투자계약증권의 특성을 감안해서 또 굉장히 엄격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그 증권신고서의 내용들에 대한 어떤 거짓 기재나 누락이 없는 어떤 완벽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의 어떤 발행 구조 및 그리고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된 기재 부분을 굉장히 또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적용하게 되면요. 저희는 1억짜리 상품 하나를 발행하는데 뭐 거의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비용 또한 기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과연 ROI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결국 발행에 대한 어떤 발행 상품의 규모을 또 늘려야 되는 필연적인 그런 것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갑자기 사이즈 키워서 막 20억, 30억, 50억, 100억짜리 상품을 낼 수 있을까요? 힘들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 시장에서는요. 법제화도 물론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법제화만큼 또 중요한 것이 이 금융당국의 기조입니다. 결국에는 법제화가 되더라도요. 이 금융당국 감독기관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기조가 좀 더 유연하고 온화한 쪽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법제화가 되더라도 상당히 힘든 길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소형 현물 위주로 운영됐던 상품들은요. 이제 법제화 이후로 신종 자본증권과 토큰증권의 제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요. 더욱더 다양한 형태로 진화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선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어떤 자산운용사, PF가 취급했던 우량한 상품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어떤 사례들처럼요.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에도 투자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런 상품들까지 앞으로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전망들이 저희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요. 그 제도화 그리고 제도뿐만 아니라 입법 이런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균형있고 조화롭게 해결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토큰증권 산업과 관련된 이런 법적, 제도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해 뜨기 전 시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거의 2년 동안의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의 암흑길을 거쳐서 이제 법이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정말 저희가 이 사업들을 잘 준비해 나가면서 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요. 뭐 이런 저희 같은 기업들 뿐만 아니라 당국에서도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안전하게 계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조건들이 하루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법 제정과 제도의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토큰증권 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금융의 시대에는 당연히 그에 맞는 규제가 꼭 필요합니다. 법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토큰증권 산업은 결코 저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법제화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와 함께 금융당국의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이 만들어져도 금융당국의 입장이나 이런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동일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못지않게 이런 감독기구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이 자리를 통해서 꼭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큰증권 산업의 어떤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기초 자산의 다양화, 증권 신고에서의 간소화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제언들이 반영된 토큰증권 법제화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금융산업이 일본이나 이런 싱가포르를 앞서갈 수 있도록 더 됐으면 그런 토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아까 일본 사례대로 말씀드렸는데 자산의 유동화 한마디로 지금은 현물을 그냥 쪼개서 파는 상품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비정형 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형 증권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 양날개가 다 같이 만들어지면서 가야 이 산업이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